제가 어렴풋이나마 윤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 제가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당시 약 7세 정도 되었다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전생도 기억을 하고 상당한 능력도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 당시에 최고가는 한학자와 그리고 불교 수행을 많이 하신 분과 그리고 덕산스님 제가 그때는 스님이 아닙니다 제가 같이 그 아이의 집을 갔습니다 그 아이의 집을 가서 보니까 집은 너무나 가난하였고 자기 가족과 친척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 가난하고 배운 교육도 없고 이런 가정에서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한 7세 정도 되어 보였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전생도 기억하고 있고 또 상당한 능력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부산에서 최고가는 불교학자님께서 옛날 고전에 나오는 한문 글을 빡빡하게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A4 용지에 한 장을 그냥 빡빡한 한문으로 적힌 글을 가져갔어요 굉장히 어려운 한문입니다 가지고 가서 이 어린 아이에게 네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 글을 읽어보고 이 글 내용이 무언가를 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이 한학자 되는 분이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그 글을 딱 받아들더니 그냥 그 글을 한문으로 된 글을 말이죠 한국말로 읽는 것도 아니고 중국 발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 글을 중국 발음으로 중국 사람같이 읽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쭉 하면서 그러면서 이 글을 적은 사람은 당대에 누구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 글은 누가 적은 글이고 그리고 이 글을 적은 사람의 저자의 친구는 누구누구가 있는데 당대에 유명한 이런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테스트를 했어요 영어를 테스트를 하니까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말이죠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영어 실력이 돼요 그리고 일본 말도 하고 부르도 약간 해요 그렇게 해서 전생에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에 황간도 하고 이조시대에는 한국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그때 제가 들었고 제가 직접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기억이 있고 경험을 한 적이 있고 또 그래서 그 집을 나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물론 유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들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어린아이를 직접 제가 보고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제가 느낀 것이 아 진짜 유네가 있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로서 크게 유행을 했던 책이 있습니다 김정빈 씨가 적은 소설단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소설단이라는 책에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우학도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학도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소설단을 저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재미있게 읽고 우학도인이 그 소설단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전생 이야기를 해요 전생에 자기가 산둥반도에서 태어나서 중국 사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학도인이라는 분이 전생에 중국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우학도인이 부산에 왔어요 그래서 부산의 모호 호텔에서 해운대에 있는 모호 호텔에서 우학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우학도인에게 소설단에 나오는 전생 이야기가 그거는 소설이니까 실제 맞느냐고 전생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우학도인이라는 분이 그때 나이가 많았어요 90이 넘었어요 머리가 허옇게 쉬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게 우학도인이 그 전생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소설에 나오지 않는 전생의 중국에 갔던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에 갔던 그 전생지를 갔던 이야기를 여러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보고 야 윤회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지사가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지사에 와서 전생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현지사 신도분의 어느 신도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서 전생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신도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도분이 있었는데 이 신도분은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덥습니다 뭐 29도 30도 막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더운 여름에 이 신도분은 문을 꽉꽉 저러 잠그고 방에 그냥 뭐 경상도 말로는 군불이라고 합니다 그냥 불을 떼어가지고 방을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보통 사람이 그 안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인데 따뜻한 뜨겁지 뜨겁다고 봐요 뜨거운 그런 방에서 있으면서도 춥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현지사에 와서 현지사에서 그분을 보니까 어떠냐 하면은 오랜 오랜 옛날 전생에 그분이 첫째 분이었고 아주 부잣집의 첫째 분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 분이었는데 그 둘째 부인을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저수지가 얼어붙은 저수지에 묶어서 여인을 물에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원한을 가지고 항상 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의 몸을 인신의 몸을 받게 되자 이 사람의 몸에 빙의를 한 겁니다 빙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차가운 저수지에 옷에 빠져 자기가 죽게 되었던 그 원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내라는 것이 무섭다 하는 것을 직접 많이 보고 듣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내라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도 유내의 세계는 여러분 고통의 세계입니다 고통의 세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좀 더 나은 세계로 가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40년 전 상당히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1600년 전이라고 하면은 구마라집이 구자국에서 중국 장안으로 들어온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마라집이 와서 인도에 와서 중국에 와서 부처님 경전을 우리가 요즘도 읽고 있는 부처님 금관경과 같이 그러한 경전을 번역하기 전에 한 200년도 넘는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1840년 지금부터 전에 서역에서 서역이라고 하면은 인도 북부지역과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런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루가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당시 중국의 낙양에 들어와서 약 10여 년 동안 중국말로 경전을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한 번역 중에 반주삼매경이라는 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을 중국 한자로 번역을 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경전을 통해서 연불하면은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아미타부처님의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고 아미타부처님 연불을 열심히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경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선임이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토에 날 수 있습니까? 하고 아미타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부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나의 정토에 왕생하고자 한다면은 너희는 항상 끊임없이 연불해야 하고 또한 언제 어디서나 연불하는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나의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경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부처님 경전이 중국 한문으로 최초로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을 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큰 희망과 포부를 가졌겠습니까? 나도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다는데 그 좋은 세계가 있다는데 그 당시에 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에 나도 태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아미타부처님을 그때부터 연불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전 이야기입니다만 당시에 서역에 안식이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에 세자 안세고라는 세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왕위를 그냥 숙부에게 물려주고 선임이 되었어요 선임이 되어서 중국에 와서 한문으로 불경을 번역도 하고 설법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분이 기록에 의하면 설법도 많이 하고 해서 중국에서 이름을 크게 떨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는 왕과 왕족들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앞다투어서 불교에 귀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2000년 1800년 1600년 이럴 때는요 상류층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문자를 해득하고 경전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요즘은 경제가 발달하여 풍요롭게 살기 때문이지는 몰라도 윤회의 고통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금생의 명이 다하여 사바세계를 떠나야 할 때가 임박하여 윤회를 알게 된다고 하면 이미 때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풍요롭게 잘 산다고 해도 그것도 한때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높은 명예가 있다고 해도 그것도 한때이고 아무리 건강하여도 그것도 한때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뒤에는 고통에 엇보인 윤회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한번 노력해서 극락정토에도 가보고 불보살림도의 세계에 가봐야 되겠다는 대분발심과 보리심과 신심을 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의 입법인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미래제가 다하도록 끊임없이 윤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진짜 불가를 정한 스님을 만나야 합니다 불가를 정한 스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힘듭니다 급에 한 분 올까 말까 너무나 힘든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가짜이고 꿈이고 여몽한 포형 아침이슬과 같다는 것을 공사상을 알아야 합니다 공사상을 아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상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공사상을 우리가 견성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성은 못하더라도 이 공사상을 이해는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너와 나와 이 세상이 모두 가짜라는 것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꿈이라는 것 꿈에서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 이것을 모르면 연불을 해도 연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금관경에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도 이 세상은 공한 것이다 꿈과 같고 아침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환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처님을 크게 넓게 펼치는 일에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이 있어야 됩니다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태산 같은 나의 업장을 소멸받아야 합니다 태산 같은 나의 업장을 소멸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스승을 만나지 않으면 업장 소멸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소창 본문은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